유튜브에 제가 성령이나 이런 강의를 올리면 덧글에 달려요. 예수님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냐.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 우리는 양심이라는 걸 통해 일반인도 모두 양심이라는 걸 통해 성령의 은청을 매일 느끼고 있는 거예요. 성령이라고 말을 안 불러서 그렇지 매일매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무섭게 타오르는 양심이 가끔씩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성령으로부터 바로 나온 성령의 열매입니다. 그 이기적이고 탐진치 덩어리인 탐욕과 분노 이런 성냄의 어리석음의 덩어리인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정의가 지혜가 겸손이 깃든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. 여러분이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. 이건 내 양심이야. 이런 것도 다 헛소리입니다. 그게 내 거야. 이런 게 아니에요. 그건 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성스러운 덩목들.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. 자비니. 이거 바울이 다 얘기했잖아요. 자비니, 기쁨이니. 그거 다 성령에서 오는 은청입니다. 열매예요.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기쁠 일이 없어요. 내면의 평화 없어요. 정의감 없어요. 용기? 안 나와요. 실제로. 에고는 내살콕니만 하지. 그런 마음을 못 먹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뭔가 내 안에서 양심이 발동했다. 그럼 성령의 은청이에요. 이게 은청으로 알아야 되는데 집이 바뀌거나 돈이 안 들어오면 내 기도가 안 먹힌다고 생각해요. 은청이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. 이게 잘못이에요. 매일매일 여러분이 양심과 만난다는 건 성령이 매일 여러분을 그렇게 어제까지 그렇게 지독하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 살았어도 아버지가 절대 포기 안 하고 다음날 또 아들아 사랑해야지. 아들아 정의해야지. 아들아 그거 찐찜하지 않니? 따라 겸손해야지. 따라 사랑해야지. 이거를 계속 또 해주는 거예요. 이게 포기하지 않습니다. 그거를 이 무한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. 인간적인 사랑은요. 욕망에, 애고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. 이 우주적인 사랑은 천하게 오면서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. 그 사랑에 감흥하셔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. 오늘의 생활은요. 이승istle과 함께하는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.